아니 내가 승진 안 되게 됐어요! 내 사정 알면 그런 말 못 해요! 내가 니 사정을 어떻게 할래 이 자식아! 아유 진짜! 죽을 수가 나와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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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사오지 마라! 좀 말아! 형한테 그러면 안 돼 인마! 마라 앉아 인마! 이게 왜 이래 이거? 나와라 이거 왜 이래? 어! 조곤아! 야! 조곤아! 야! 형이 형 이사야! 기절할 정도는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어! 어! 이봐! 정신 좀 드나? 어떻게 된거야? 총구에 엉덩이 좀 찔렸다고 기절하는 놈이 어딨어? 그.. 그게.. 실은.. 실은 뭐? 그게.. 제 몸에 들어왔습니다 뭐가? 탄피가.. 탄피? 탄피가 어디로 들어갔다고? 제.. 똥꼬에.. 저.. 그것도 열흘 동안이라.. 어? 살려주십시오 아니 저..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자 문둥이 샀어!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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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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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줘! 더 더 더 더 더 더 더! 자! 으악! 조금만 더! 으앜 으악! 들어.. 아휴.. 좀 먹던 일까지 다해서 힘주라고! 으흐흑!!! 아휴.. 읏.. 자! 자 selvЧ어 봐 Mas 또.. 으악! 도.. 보인다 보인다 보여 조그만히 머리가 보인다 조금만 조금만 더 다음날 몸통이 보인다 몸통이 보여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쳐